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. 구독자님께서 청량초 매운 간장이라고 아주 매운 간장을 알려주셔가지고요. 간장 계란밥으로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준비했어요. 이런 간장이 있다니 너무 신기해요. 그리고 어리굴젓, 낙지젓, 무생채 준비했어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맛있었어요. 맛있어 ㅎㅎㅎㅎㅎ 아...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!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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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너무 맛있어 굿굿굿굿 너무 맛있어요 계란 계란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초콜릿 설탕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네요 바삭바삭 오징어 맛도 더 맛있네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용 이쁜게 먹은게 너무 맛있고 왜냐면, 이 육수와 육수는 안쪽으로 먹어요 그리고 또 먹고싶는게 먹어요 딱딱해요 또 먹고싶어요 그래서, 이 육수는 보통 육수와 육수 오징어 바삭바삭 오징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